이번 시간에는 TotalSkit에서 이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저장소 협업의 참여 수업에서 사용했던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태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 TotalSkit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브메뉴 중에 CreateTag라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v1.0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고 그 헤드,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브랜치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만약에 다른 브랜치에 태그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스터에다가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태그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자바스크립트에 속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위칭을 해서 마스터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을 한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TotalSkit으로 가서 여기서 ShowLog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를 열람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지가 붙어있는 게 현재 이 버전 1.0이라고 하는 태그가 여기 딱지가 붙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있었던 어떤 태그에다가 딱지를 붙이고 싶다. 즉, 태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커미스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TagAtThisVers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V0.5 이렇게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비전에 이 커밋이 V1.5라는 태그를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태그를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서 DeleteTagV1.0.5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삭제를 하면 태그가 이렇게 간단하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태그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태그를 만들고 서버 쪽으로 싱크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싱크를 하게 되면 태그도 자동으로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태그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Push 버튼에서 Push Tags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작업한 태그가 서버로 리모트 저장소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태그에서 V1.0이 리모트 저장소로 V1.0이라는 태그 이름으로 전송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GitHub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GitHub에 GitHub으로 제가 현재 이동을 한 상태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저장소는 이 CeTotosKit이라고 하는 저장소고요. 이걸 클릭해보면 여기 태그 탭에 보면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 1은 방금 제가 만든 V1.0이라고 하는 이 태그입니다. 이 TotosKit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태그를 만드는 이유가 보통 어떤 특정한 버전을 릴리즈 할 거거나 아니면 실서버에 반영하는 경우에 태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태그에 해당되는 이 버전을 스냅샷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압축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커밋을 클릭 이 커밋은 이 태그가 함의하고 있는 그 커밋 아이디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 커밋의 내용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